오늘 아침에 마감된 글로벌 경제 지표들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주식시장은 혼조를 나타냈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상 최대의 월간 실업률이 발표가 됐죠. 낮아졌습니다. 거의 2천만 명 이상이 실직자가 미국에선 발생했습니다. 4월 1달만. 하지만 경제를 다시 재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주가 지수는 혼조를 나타냈습니다. 다우 지수는 0.9% 떨어졌고요. 장중에는 플러스 0.7%까지 올라갔다가 종가 무렵에는 결국에는 떨어졌어요. 경제 지표를 이어내기에는 아직은 조금 불안한 거죠. 반면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5%가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이런 기업들이 주가를 견인했습니다. 페이스북이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 상승 마감됐습니다. 채권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채권시장은 장기물 위주로 매물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물론 미국이 지금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국채 발행을 하기 때문에 발행 물량으로 인한 채권 가격의 하락. 그래서 국채 수익률은 올랐습니다. 오베이시스 포인트가 올랐고요. 0.7% 기록이 됐네요. 장기물 위주로 대부분 국채 수익률이 올랐다고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한 때는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파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잠깐 들기는 했고요. 위험 회피 신호가 완화되는 것은 아닌가? 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발행 물량이 많아서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네요. 신용 스프레드는 낮아지고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죠. 매일같이 보는 지표입니다만 테드 스프레드는 0.32%, 3배이시스 포인트가 추가로 떨어졌고요. 3개월짜리 달러 리보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될 그 무렵보다도 더 낮아졌어요. 달러 대출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 돈들이 과연 어떻게 회전할 것인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가상 금리만 낮아지는 것인지 아니면 순환을 할 것인지 순환을 하게 된다면 어떤 자산을 살 것인지 이런 것들이 시장의 궁금증이죠. 주가 지수가 혼조를 보이니까 S&P 500 빅스 지수는 2%가량 반등을 했습니다.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수치는 아니네요. 우리나라의 한국식물 CDS 프리미엄은 0.17포인트 낮아졌고요. 35.57포인트 기록이 됐습니다. 아침에 북한 쪽 소식이 좀 있긴 합니다만 일단 동향을 좀 주목해야 되는 정도의 수준 크게 도출되는 재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환율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달러 인덱스는 100포인트 위쪽으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달러가 소폭 강세를 나타냈고요. 100.15 나타냈네요. N화는 계속 멈춰있고 역의 환율이 조금 많이 올랐어요. 7원가량 올랐는데 이것이 북한 재료를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도에 따른 커스터디 물량이라고 해서 국내 은행이 중계를 하면서 환전을 하는 달러 수요가 발생하는 그런 물량인지는 아직 포착이 명확치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역의 환율이 좀 올랐기 때문에 아침 우리나라 코스피 개장가는 조금 낮게는 출발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의미를 줄 수 있는 그런 동향은 아니니까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자지 넘어가죠. 결국에는 모든 시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은 유가인데요. 유가는 5월 1일 연속 상승하다가 일단 좀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면서 2.3% 조정받았네요. 배럴의 23달러 99센트.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됐는데 이것이 오히려 시장 예상치보다는 낮아졌다 그래요. 미국의 에너지정보청이 밝힌 지난주 원유 재고는 459만 배럴이고 시장 예상치는 800만 배럴 이상이었는데 그것의 절반 정도밖에 재고가 차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것이 오히려 낙폭은 장중에 5%가량 떨어지다가 2%대로 낙폭을 줄이면서 끝났습니다. 휘발유 재고는 오히려 감소했다 그래요. 300만 배럴 정도가 줄었는데요. 경제가 다시 재개되면서 드라이빙, 차를 몰고 나오는 이런 수요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나쁜 재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의 급락에 주된 요인이었던 WTI 허브 지역인 오클라우마 쿠싱 지역에 원유 재고는 207만 배럴 증가했습니다. 이번 전주에 360만 배럴보다는 재고 분량이 낮아진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조심스럽지만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유가 추이 잘 봐야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국내 관련 기업들을 본다면 정유화학 업체도 있겠지만 NCC 업체들이 최근에 수익률이 다시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유화라든지 아니면 SK로데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쪽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군요.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값은 1700달러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금값은 당분간 그렇게 오르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뭔가 위기가 다시 도출되면 모를까. 금을 너무 선호하시지는 않는 것도 좋겠습니다.